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좀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저희 증시 셔터업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약간 집중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저희 시작 전에 질문이 들어왔었잖아요. 여계환율 관련해서. 지금 다들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것부터 대답을 저희가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인베스팅 닷컴에 찾아보니까 여계환율이 1200원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1200원이 넘긴 했어요. 모르겠네요. 네. 제가 보는 이제 NDF 환율이라고 선물 시장에서 차액만 거래하는 이 환율 시장에서는 지금 1180원이거든요. 네. 인베스팅 닷컴에 이 여계환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지금 저는 이제 NDF 환율을 보고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NDF 환율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은 이제 저랑 방송하셔야 되니까 김민진 차장님이 또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따 대포차 시간에 알려주시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모닝입니다. 백아, 다들 인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차장님. 아, 네. 너무 춥죠.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코트 입고 왔습니다. 역시 멋이 더 중요하신 아주 그런 날씨. 저는 아주 패딩 두 개 꽁꽁 껴있고 나왔는데 오늘 추우니까 많이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날은 이렇게 추워졌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여서 그런지 어디론가 좀 많이 떠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권 발급한다라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47곳 통해서 호텔, 콘도 등 국내 숙박시설 2만 8천여 곳 예약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권 나오고 7만 원 이상부터는 3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착순이니까 어디 갈 계획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숙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캠핑 주로 하시죠? 캠핑을 하다 보니까 숙박 요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해요. 저는 올해 리조트 한 번 갔어요. 회사 콘도 이용권 해가지고 한 번 갔는데 그것조차도 비싸더라고요.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조차도. 할인 많이 해주지 않나요? 할인을 좀 해주는데도 그렇구나. 저와는 조금 다른 색. 그런데 요새는 또 추워서 캠핑을 못하니까 콘도나 펜션이나 이런 거 빌려서 한 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카드 보면 카드 알림이 계속 나오잖아요. 체육진흥 뭐 해가지고 8만 원 이상 쓰면 3만 원 하나 해주는 거. 몰랐죠? 저 몰랐어요. 지금 이걸로 우리의 태권도 축구 이런 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선창순이어서. 그리고 외식 네 번 하면 한 번. 한 만 원인가요? 맞아요. 배달. 그리고 전달보다 소비 좀 더 하면 그런 것들. 카드 마일리지. 많이 하니까 그걸 또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챙겨서 자꾸 집사람한테 이거 했냐고 물어봐요. 어차피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전업주부고 제가 이제 제 카드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자꾸 못하겠다. 난 모르겠다. 못 찾겠다. 그리고 막 안 하고 그랬는데 좀 찾아보시면 꽤 쏠쏠한 것들이 월 한 3, 4만 원씩 되돌려 받는 거니까 그게 조금 발품을 파시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이제 댁에서 카드 쓰시면 띠리링 하고 문자가 차장님한테 오는 건지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죠. 아 역시. 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고요. 네. 저는 모든 제 돈이 와이프한테로 가기 때문에 아예 다 관리를. 네. 그쪽으로 다 가고 뭐 큰 돈 같은 거는 자기 통장으로 넘겨놓더라고요. 네. 저희 생활비 통장에는 얼마 없어요. 아.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워런 버핏 얘기를 또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요. 워런 버핏이 주식은 팔고 현금을 쌓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4분기 연속으로 보유 주식을 순 매도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좀 주목을 한 건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와중에도 포트폴리오에 4개 종목을 70% 가까이 담았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가 좀 궁금했고 보니까 애플이 가장 많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카콜라였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건데 지금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캐시우드, 성장룩. 돈나무. 그래서 아치주, 버핏지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무시되기 시작한 지가 좀 됐거든요. 아 글쎄요. 근데 이제 역사는 또 반복되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 보면 뭐 버핏이 승리하더라. 금융위기 때 워렌버핏이 신문사랑 방송사 지분, 은행 지분 이런 것들을 막 사들였거든요. 은행 망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로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으신데 워렌버핏이 노망이 났다. 지금 막 이렇게 망하는 주식 사면 어떻게 하냐. 막 그랬는데 결국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골드마스 닥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수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근시한적으로 이제 주식을 좀 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뭐 가격이 좀 비싸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거여서, 결과론적인 거여서 한 3년, 4년 뒤에, 아 그래, 그때 역시 버핏이 맞았어. 주가가 그렇게, 어? 그렇게 막 신고가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버핏이 맞은 거였어.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또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근데 워렌버핏, 버크셔에서의가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버크셔에서의가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로서 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내가 뭔가를 주식을 살 때 워렌버핏은 팔고 있는데 나는 대출을 땡겨서 주식을 사도 되나? 라는 것들을 한 번 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핏과 나를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투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네, 생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는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텐데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반도체 기밀 정보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 마감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뭐 TSMC 마이크론 포함해서 67개 기업이 자료 이미 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 제출을 할 텐데 뭐 다른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고객사 정보라든지 민감한 내용은 빼고 제출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를 계속 좀 디커플링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미국은 반도체 지수가 난리 난리 난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디커플링 되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미국이 또 과한 정보 요구를 했을 리 없고 없나요? 없을까? 근데 요구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빠요. 요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기업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잘 대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넘어갔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너무 큰 걱정보다는 2시 너무 불확실성 끝날 거다. 그리고 뭘 제출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뭘 제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한 세 가지 기사를 살펴봤고요. 시장도 문을 열어서 오늘 초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강법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66포인트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오른폭이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하고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우리는 미국 오를 때 오른 것도 없었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약세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 분위기는 플러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상승 종목 수도 비교적 많은 500종목 가까이 되니까 많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분위기 비슷하네요. 네 코스닥도 2포인트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 700종목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요새 초반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좀 낮게 출발해서 후반에 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보이네요. 네 셀트리온이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제 오버행 이슈가 일단락 됐다라고는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어제 보호회수가 풀렸으니까 팔 사람들은 좀 팔았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1.4% 상승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바이오가 나쁘진 않네요. 어제 워낙에 많이 빠져서 어제 바이오는 거의 검은 월요일이라고 네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싹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싹도 바이오가 뜨겁고요. 최근에 뜨거웠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은 조금 차익면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오늘도 SM이라든지 이런 게임즈가 좀 약해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SM 또 뭐가 있을까요? 컴투스는 좀 모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다 그거거든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관련된 주들이어서 이런 쪽은 오늘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개인이 소폭 팔고 있네요. 오늘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상승폭을 좀 빠르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이 크진 않은 것 같고 초반이다 보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인데요. 개인이 114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 기관은 아주 소폭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사실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했을 때 개인들이 사고 이런 분위기랑 정반대여서 오늘 시장은 조금은 기대가 되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중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시는 매일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데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보면 다우가 0.2% 올랐고요. 나스닥은 0.07% S&P500은 0.09%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미 하원의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법안 통과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금융시장에 여러 군데 영향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 인프라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요. 땅 파고 해야 되니까 캐터필러 뭐 이런 기업들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자제업종 강세였습니다.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니까 원자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가도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뭐 주말 아까 어제도 관종이라고 이야기했다시피 테슬라가 머스크 주식 매각 관련된 표결 소식의 5% 하락을 했습니다. 덩치가 많이 커져서 1200조 1200조면 5%면 60조 60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것들 이제 합친 금액 정도가 되겠죠. 네 네 하루아침에 날라갔고요. AMD가 메타와 파트너십 메타라는 회사가 조금 눈에 안 익으시겠지만 페이스북입니다.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12% 급등했습니다.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도 1.25%가 올랐어요. 뭐 매일 1% 이상씩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 분위기를 못 쫓아가는 차트 하나만 볼까요? 네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요. 해외 지수를 치시고 돋보기를 눌러보시면요. 미국 업종이 있습니다. 미국 업종이 있는데 여기 밑에 내리시다 보면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밑에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나옵니다.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화려하죠. 나스닥이 이렇게 천천히 오른 거에 비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게 8월달 10월달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3200포인트였으니까 600포인트 올랐으면 20%가 오는 거예요. 지수입니다. 개별 종목이 20% 올랐다고 해도 많이 오른 건데 지수가 20% 올랐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의 리쇼어링 기술 공개해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려오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요. 금리와 유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FOMC 이후에 막 무서운 속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금리 안 올린대 파울은 역시 비둘기였어 라고 하면서 금락을 했다가 어제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워낙에 이틀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심리의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난 거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인프라법안이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인프라법안이 통과했으면 물론 이제 세금도 올리겠지만 채권이 발행될 거예요. 채권이 많이 발행된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영향이 조금 있었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돼서 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파울이랑 연준 이사를 불러서 면담을 했다. 이게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리스크라고 한다면 연준 의장이 바뀌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파울 의장이 하다가 바뀌면 이것도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오늘 현지 시간으로 9일이죠.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거 봐라.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연준 어제 파울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 파울 의장은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케플란 총재인가요? 매파적인 연주 인사들은 내년에 두 번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았다 뿐이지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돼서 예상치 5.8%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제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인프라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재상승해서 82달러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80달러를 깨고 내려가서 78달러 때까지 떨어졌었던 유가가 이틀 만에 82달러를 회복을 했어요. 우리도 12일 되면 기름값이 좀 떨어지겠죠? 아 제발 유류세가 인하가 되니까 그랬고요. 지금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수적으로는 디커플링입니다. 시청에서 차지하는 업종 차이도 있고 한데 전 세계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를 통해서 뭔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정보를 파악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을 업종별로 한두 개씩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퀄컴입니다. 퀄컴 퀄컴은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왼쪽 위 네, 여기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도 사실 통신 쪽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1년에서 2014년도에 가장 핫했었던 업종은 갤럭시 관련주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엄청 잘 팔리면서 거기 뭐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통신 칩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2015년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역성장하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퀄컴의 시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스냅드래곤이라는 것은 이제 통신에 들어가는 칩이고요. 5G 5G 프론트엔드 이거는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칩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제품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이 4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이익과 매출과 순이익의 예상치를 각각 5%, 12%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10월달에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PC는 9% 마이너스 랜드 서버는 마이너스 5% 스마트폰은 보압 내지는 소폭 상승 우리가 퀄컴의 실적에서 느껴지는 게 어 스마트폰이 살아나고 있네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IT 쪽에서 우리가 좀 확장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애플도 지금 아직까지 판매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신제품도 나왔고 통신과 관련돼서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업종을 통해서 미국 실적 퀄컴 실적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블리자드 블리자드 게임 업종입니다. 우리 게임 업종이 굉장히 핫하죠. 그렇죠. 그런데 블리자드를 보시면 주가가 박살 났습니다. 그 전에도 안 좋았고 우리만의 조금 특이 상황이었나 이 메타버스 이거는 그런데 사실 엔시소프트나 뭐 그런 대형주들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면 블리자드가 매출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블리자드가 뭐 블리자드 킹 그 다음에 액티비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블리자드나 킹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액티비전 쪽에서 한 17% 정도 감소하면서 매출이 예상치 0.1% 하회했다. 미국은 되게 웃긴 게 0.1% 하회했는데 주가가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네. 게다가 신작게임 출시 연기로 급락을 했어요. 신작게임 뭐 오브워치2 그 다음에 디아블로4 이게 출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전망이 안 좋은 거 뭐 매출이 0.1% 예상치 하회했다고 이렇게 하락했다 라기보다는 그거는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겠죠.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고 조금씩 떨어질 급락한 거는 신작게임의 출시 연기 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였고 라이프로렌 최근에 의료업종도 좋아요. 우리 FNF 같은 종목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프로렌 아 미국 가서 참 많이 사왔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입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온 옷을 아 그건 참 좋네요. 원래 원래 쇼핑을 안 해서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 매출이 45%나 증가했어요.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게 온라인 매출이 사실 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이익이 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주당순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30%나 상해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라이프로렌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과 유럽의 동일 매장 매출이 30%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뭐 거리 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놀러 나가야 되니까 옷을 사입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마케팅 비용을 83%나 늘리겠다. 물 들어올 때 너무 적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도 컨센이 상행이 되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마케팅 비용 많이 늘리고 여기다가 4분기에는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아쉽게도 이 플랫폼 업체거든요. 애플이 4월부터 정책을 바꾸면서 안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애플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정책을 바꾸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의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매출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분기 전반적인 매출은 괜찮았어요.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핀터레스트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게 작년보다 10% 후반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는 23% 였거든요. 너무 낮네요. 그러면 좀 낮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박살납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 현재 너희들은 주식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를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있고 유동성도 좀 줄어들 거고 코로나의 수혜가 끝나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크게 바뀌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게임주 이런 것들도 플랫폼 이런 것들도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변화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규제 변화 그 다음에 전망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종목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실적 조금만 안 좋아도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무서운 속도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망치가 좋아질 수 있는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혹은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 수혜를 받아서 뭔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의류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스마트폰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컬컴이 이렇게 좋아서 거기에 함께 좋을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인데요. 제로성 게임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로성 게임이 뭔지 알아요? 그 제가 좋아지면 난 안 좋아지지요. 맞습니다. 누가 1을 벌면 난 1을 잃는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식은 제로성 게임은 아니에요. 타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이 제로성 게임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진 않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왜냐하면 신규로 자금이 들어올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내 100원짜리 주식을 120원에 사준다. 이렇게 되면 나도 120원 20원 벌어서 좋고 이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 와서 130원에 사주면 또 올라가서 좋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있는 물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어제 지수 상승률보다 시가총액 증가가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IPO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투자자들은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돈이 막 들어와서 IPO 뭐 30조짜리 IPO를 하는데 30조가 시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0조가 공급이 되고 30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쌤쌤인데 30조의 물량이 시장에 풀렸는데 돈이 안 들어와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던 거 누군가는 이걸 사야 돼요. 음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걸 팔고 빼서 사는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은 소외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보다 시가총액 상승률이 높으면 기존의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외를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거래대금 박살났죠. 고객예탁금 안 늘어나죠. 작년에는 고객예탁금이 예탁금이 늘어났어요. 고객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모주가 나오든 뭘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그걸 사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공모주는 막 나오는데 공모하는 물량 공급이 쏟아지는데 새로운 돈이 안 들어와. 그럼 기존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고 신규 투자자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모주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청약했던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팔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목을 다른 공모주로 가지 다른 종목을 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카카오페이에서 따블를 났거든. 이야 재밌네. 그럼 이걸로 다른 주식 사볼까? 그럼 3% 많이 올라봐야 2% 오르고 빠질 땐 3% 빠져요. 그 돈은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돈이에요. 다음 공모주를 대기하고 있는 돈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물도 들어오지 않고 신규에만 쏙쏙 빼먹는 이런 자금들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은 어려워지는 거죠. 개인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60%를 지금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규 물도 안 들어오고 기존 투자자들은 소외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래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좋았던 시절은 종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로성 이 안에서 누가 좋냐 치고 박고 싸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이게 업종별 등락을 가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쪽은 약간 더 아웃포폼 안 좋은 애들은 좀 더 안 좋게 왜냐하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 동학개미가 제일 처음 와서 산 게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아 네. 좋은 주식이 빠지면 대형주 신규 자금이 사서 끌어올려주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조금 지속될 수 있고 좋은 거는 조금 더 압축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선택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질 겁니다. 그게 또 우리 시장이었고 그때까지 좀 체력을 기르시고 실력을 좀 기르시면 좋은 날이 좀 오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시절은 잘 기다리다 보면 또 올 거다. 또 오죠. 라는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주식 장원님이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가지고 종목 픽을 잘해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셔트업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로우성 게임이면 결국에는 종목이 중요하다. 저희 이어서 대포차 시간 통해서 종목 리포트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멘